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회차정산 몬스터는 20만 662마리를 잡았구요 메소는 31억 7천 5백만원 젬소토는 73개를 먹었습니다 메소 젬소토 물방울석 아 물방울석은 20시간에 아 20시간이요 20만 마리 잡았는데 물방울석이 두개밖에 안나오고 있군요 20만 마리 잡았는데 두개밖에 안나왔어 아주 잔인하군 이제는 심볼이 520인데 이거는 이거 빼면 490 수공이 340만 나오던데 뺄거 빼면은 몇이냐 이거 한 250만? 그정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렇구요 얼마 안남았네 하루 이틀 3일 4일 540까지는 일주일 안걸리겠다 아 아 고맙습니다 메소 젬소톤 물방울석 몬스터 잡으셨죠 오케이 감사합니다.